ㄹㄹㄹㅇ 어쩌면 라라는 해낼지도 모르지 나에게 실패란 없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너도 잘 알잖아 우린 그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라고 반드시 원천의 힘을 얻어야 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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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마 누나 믿음을 잃지마 이건 신의 뜻이야 운명의 시간은 곧 올 거야 제발 빨리 찾아줘 자기 살겠다고 아무튼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안보여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오늘의 마지막 장애물 저에게 죄를 지으라 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루도록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이루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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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라스가 뭐죠? 고대 도시까지 안내하는 지도인데 탑 안에 숨겨져 있죠 하지만 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를 것입니다 뭐예요?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 아니면 당신? 지금은 둘 다죠 일단 보상자들을 좀 볼게요 금방 따라가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가면 돼 그냥 필요하긴 개 불필요해 내가 필요한 게 있다 진짜 있었다 뭐야 이거 점프 점프 아그로폴리스로 가는 길을 찾아라 찾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는 아수라장이에요 주민들이 안보여요 닭을 잡을 수가 있는데 닭을 잡을 수가 있네 닭을 잡을 수가 있네 도상자 대피가 거의 끝나가요 곧 갈게요 옆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호ㅗ 쟤네데도 항상 먼저 와 있다니까 자 난장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소피아를 구하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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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덤블이 좋구나 스펠 속에 있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으어어 허허허허 초에 맞으면서도 맞춘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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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린다 아우씨 옆에 있다 저거 나쁜새끼 퉁퉁퉁퉁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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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sins 전진 전진 댓글 ㄷㄷ 아... 틀틀리네... 쟨쟨쟨쟨 쟨쟨쟨 tech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자식들은 영리해 탐정 있을 수도 있어 걱정봐 움직이는 건 다 죽이면 되니 기다려 확인하고 올게 조심해 뭔가 보셨어 하위병을 만들어 아아 찾았다 아아 돈 아니야 저거? 버섯이구나 계속해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는 아틀레스가 어디든지 말겠지 야 적당히 해라 다음에 안되면 조심해 저기다 저기다 후후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쁜 자식들 이 자식들 다 죽일거야 진정해 소피아 놈들이 다 죽였어 똑같이 갚아줄거야 그렇다고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아 아하 뭔 소리 하는거야 킬링모신이 아 그래서 마음껏 죽일 수 있구나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돼 너 같이 갚아주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뭐 도울 일 없을까? 다 죽여주겠지 뭐 뚫는다는 게 힘으로 뚫는다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강이 나네 정말 터프하다 못해 징그럽네 이제 경험치네 그런가 본데 선지자와 최종자들이 협곡을 발견한 순간을 그린 벽화야 분명 낙원처럼 보였겠지 하하 하하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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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가 될 수 있을 거야 하하 저기다 여기서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던져야 되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기고였나 템을 찾았어. 뉴 템. 이거면 되겠지? 배로 갚아주라고 지금. 창벽도 있지. 폭발성. 수사슴 뿔을 조각한 오래된 사슴 장식물이야. 중요한 물건이. 수사슴님. 수사냥님. 문에서 떨어져요. 불편이었어? 바꿔. 바꿔. 고마워. 지하묘지는 이제 안전할걸. 신성의 원천을 찾고 있지. 우린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고 있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뭔 소리야. 영원히 지킬 순 없어. 지금까지는 잘 버텼어. 아무튼 지금은. 네가 있어서 되는 날. 놈들이 타보러 가고 있어.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대피시켜. 어서 가봐. 들어가면 돼. 탑까지 간다는 거지 뭐. 딱. 도라쓰. 도라쓰. 다 뒤지라는 얘기지. 다 뒤지라는 얘기지. 도라쓰. 안eness. 세상과를 보니. 배우실건대가수록 화려해. ㄹ ! яла야뜻. 군인여. 수지나. 하지2. 해완. 하하. 할 수 있지. worst ?? 하하. eBay. 하핰. hack. 잘하. 오케이 음... 없어 툿툿툿 툿툿툿 봐봐봐봐봐봐봐 화살이 하나도 없고 폭발화 화살만 2개 있다는 것 같은데 어 저기 드럼통 보인다 위쪽에 위쪽에 아무도 없나? 눈이 내려온건가? 위험하다 시리오 다 터지는거 있어 너무 성급했구나 영그란보아 전부가 나오다니 경격격이야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애들이야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애들이야 쓰라버리야 아니네 그렇게 내가 우리도 나 내가 나 내가 내가 제이콥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잘했어요 제이콥도 갖고 올 거에요 네 제이콥이에요 오오 자일기도 잡고 잘한다! 제이콥 내가 굉장히 강력한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나봐요 제이콥에 잔뜩을 끌어 우리는 제이콥을 완전 갖췄어 이제 기다려 얼른 갈게 으하하하하 속추가 접혔죠 효과 유아 고 됐습니다 눌러보면 알지 다시 돌아가면 되는거지 뭐 스파이더맨 같구나 멍뚱한 데서 죽는거 아니야 이게 하나도 없어? 드럼통이 하나도 벗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당황했나봐 역시 샷건이다 하하하하 어헉 으어허허헁 으어허헝 어허허허허허허헉 다 죽여 해 보지 않을래? 다 죽였는데 뭐하는 거야 이런 기회에 부담스럽군 언제 왔어? 으아 다 어어 한 마리한테 내가.. 아니, 그냥 어어 어어 동생들이 너무 온다 왜 이렇게 오는 걸까 뭔일이 있다고 어어, 정전하고 있어 망했다 또 있다 쓰자 대기 할래? 강한 놈들 해봐 해봐 활을 주셔봐 활 활을 주셔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을 당하고 오 활 있었는데 활 있으면 쟤도 되게 쉽게 죽이지 활 화살 바닥 그 제 그니까 제 방패 뒤쪽의 바닥에다가 없니? 없는 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전통에서 배우는구나 전통에서 배우는구나 네 며를 받고 싶은 거죠 과단이 들어왔나 아 어어 넘겼어 좋은데? 엄청나게 죽였지 괜찮겠지 따라와요 신성의 원천인지 나불인지 확인을 해보자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가 신성의 원천을 여기로 가져왔어요 선조들은 외부로부터 그걸 지키려고 키태지를 건설했죠 왜요? 신성의 원천이 대체 뭐죠? 아주 오래된 그물의 유물이에요 우린 신의 영혼이 담겼다고 믿죠 그 원천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죠 바라만 봐도요? 마시지않고? 외부인들은 그 힘을 어리고 오는거에요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군대를 만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겠죠 절대로 그러면 제가 먼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냥 놔줘야 해요 꼭 찾을거에요 나 혼자서라도 말릴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음 입장은 트리니티와 비슷해요 어디 냈던 런 나한테 중요한 일이야 우릴 위해 싸웠잖아 도와줄게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 대성당이야 그 아래 보관소에 있어 하지만 우린 못가 왜? 뭐라도 있어? 다른 존재들 불멸의 존재들이야 집어맞는 자 다 죽일거야 아빠는 트리니티도 걷고서 죽을거라고 생각해 만일을 대비해야지 알아 자 대성당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대성당까지 가려면 필요할거야 도르래에요? 뭐에요 저게 참 اع 6 10 10 11 12 12 감사합니다.